윌리엄바 법무장관은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이 현재까지의 수사에서는 대선 결과를 바꿀 만한 선거부정의 증거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윌리엄바 연방법무장관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여전히 부정선거와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 분쟁지역의 공화당 주의회의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향후 사태 전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는 연방검사들과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접수받은 구체적인 주장들과 정보들을 조사했으나 선거 결과를 다르게 만들 만큼 대규모의 부정과 사기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바 법무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범죄수사국과 전국의 연방검찰, 연방수사국 등 산하수사기관들에게 각 주의 선거 결과 인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기되는 선거 부정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다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측이 법정소송과 주의회 청문회 등에서 연일 제기해온 대규모 선거 부정 가운데 형사범죄 혐의를 FBI나 연방검찰이 수사해 물증을 찾아내고 관련자들을 포착해낼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윌리엄바 법무장관의 이번 공개 발언은 현재까지 FBI와 연방검찰의 수사에서는 대규모 선거 부정에 대한 증거들을 잡지 못했음을 공개한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 공화당 주의회의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윌리엄바 법무장관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등 여러 사태에서 트럼프 대통령 보호에 앞장서왔던 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트럼프 팀의 부정선거 투쟁에 일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측의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검사들이다 FBI가 지금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부정선거를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특검이나 수사에는 시간이 부족해 공화당 주의회의 조치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법정 투쟁에서의 패소는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오히려 유리하며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제시하면 바이든 승리가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컨슨, 네바다 등 6개 분쟁 지역들 가운데 3, 4곳에서 엄청난 부정선거를 포착해 해당 지역 공화당 주의회가 바이든 승리를 인증하지 않고 분쟁으로 연방에 보고하면 내년 1월 6일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루디 줄리안이 변호사가 이끄는 트럼프 법률팀은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애리조나와 미시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개최한 주의회 청문회에 직접 참석해 접수된 우편부재자 투표용지보다 개표된 숫자가 많은 경우 등 명백한 부정표들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뒤집기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과는 별개로 유권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시드니 파월과 리누드 변호사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가 베네수엘라와 중국 등 외국들이 개입돼 있으며 선거 결과를 전송받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미 특수부대가 서벌을 압수해 부정선거 물증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